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김태형입니다. 버그헌팅과 시나리오 모예이킹 온라인 과정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진행에 앞서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보안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모예이킹 컨설팅,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미로는 버그바운티를 진행해서 포상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이북 형태로 모예이킹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판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 ppt에 나와있는 내용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는 침투 테스트 CTF 환경을 활용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침투 테스트 CTF 같은 경우는 다양한 취약점으로 구성된 가상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 취약한 환경을 구성을 하고 침투해서 최종적으로 최고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최고 권한인 리눅스로 얘기를 하자면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제어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정보 수집부터 위협 모델링, 취약점 분석, 침투와 같은 단계를 저와 같이 진행을 해서 획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러한 단계를 토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침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취약점을 토대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아이디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www.data라고 하는 웹서버의 사용자 권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우분투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을 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루트 권한으로 권한 상승이 가능합니다. 일부 우리가 실습할 내용의 캡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와 같이 실습하면서 권한 상승 취약점까지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이어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룬헙에서 제공하는 CTF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은 최고 권한,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최종 문제 해결 목표로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는 루트 권한, 최고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최종 학습 목표로 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풀면서, 저희 CTF 문제들을 풀면서 필요한 사전 지식들은, 사전 개념들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설명해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들은 너무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루지 않은 취약점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점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은 취약점들이 향후에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 유의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가 바라보는 관점 말고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도 새로운 침투 기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푼 프리를 보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더 접근할 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한번 침투를 시도해 보는 그러한 과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는 처음에 베이직 펜 테스팅 시리즈를 시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리즈를 저희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혼자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 신청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CTF 환경을 침투하는 강의를 들을 때는 먼저 한 개 정도는 같이 저하고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침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두 번째 베이직 펜 테스팅 1번을 저하고 같이 풀어보시고 베이직 펜 테스팅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1번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침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 뿐만 아니고 그 뒤에서 이어서 계속 진행할 CTF 환경들은 혼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막힌다 라고 하면 그 막힌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또 수강을 하고 중지하고 이어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권장 드린 부분을 한번 숙지를 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